안녕하세요 팀맨크래프터입니다 6개월 전에 공개한 안테나 성능 비교 영상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더 많은 안테나의 성능을 비교 테스트하여 이전 영상에서 부족했던 것을 보완하려 합니다 준비한 7개의 안테나 중 1번은 AR771 제품으로 SMA-F타입 커넥터이며 38cm의 긴 안테나인데도 이전 영상에서 별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2번 안테나는 야외수 FT51 무전기의 번들 안테나로 BNC타입 커넥터입니다 3번 안테나는 정크마켓에서 구입한 꼬리 안테나이며 BNC타입 커넥터입니다 4번은 바오팽 UV5R 무전기의 번들 안테나이며 SMA-F타입의 커넥터입니다 5번은 야외수 VX1 무전기의 번들 안테나이며 SMA-M타입의 커넥터입니다 6번과 7번은 SRH805S 안테나의 복제품이며 SMA 커넥터 타입만 다릅니다 안테나의 공진주파수와 수신감도 등 여러가지 성능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나노 VNA와 타이니 SA의 LCD 화면이 작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무전기와 안테나의 결합상태에 따라서 측정값의 역량이 있으므로 나노 VNA와 타이니 SA를 무전기처럼 별도의 스탠드에 고정하고 주변 환경 영향이 없도록 고립시킨 다음 USB 케이블을 컴퓨터와 연결하여 원격 제어 소프트웨어로 정밀하게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VNA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킨 다음 USB 시리얼 통신 포트를 설정하고 디스커넥티드 버튼을 클릭하면 나노 VNA와 원격 연결이 됩니다 1번 안테나를 나노 VNA의 채널 0 SMA 포트에 연결한 다음 Continuous Scan 버튼을 클릭하여 스캔을 시작하고 스펙트럼이 안정되면 Stop 버튼을 클릭하여 정지시키고 VHF와 UHF 공진 주파수에 Mark 1과 2를 표시합니다 더욱 정확한 공진 주파수를 확인을 하기 위해 VHF레인지를 변경하여 확대합니다 1번 안테나의 공진 주파수는 137.75MHz이며 VHF 아마추어 무선 밴드를 약간 벗어나 있지만 이런 안테나들은 대부분 광대역을 커버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145MHz 주파수에서도 임피던스는 50.06옴 VSWRE 1.03 수준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 안테나의 UHF 공진 주파수도 451.75MHz로 아마추어 무선 밴드를 벗어나 있지만 430에서 440MHz 구간에서 임피던스는 47.3옴 VSWR은 1.1 이하를 유지하는 주파수 특성이므로 역시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1번 안테나를 나노 VNA에서 분리하고 2번 안테나와 BNC 어댑터를 결합한 다음 채널0 SMA 커넥터에 연결하고 측정을 시작합니다 스캔 스펙트럼이 안정되면 스캔을 중지하고 VHF 및 UHF 공진 주파수 위치에 Mark 1과 2를 각각 선택하여 표시합니다 VHF 스캔 주파수로 변경하여 정확한 공진 주파수를 확인해 보면 145MHz로 아마추어 무선 밴드의 정중앙 주파수에 공진하고 있습니다 UHF 대역에서 주파수 특성이 거의 평탄해서 특별히 공진 주파수를 찾기 어려우며 아마추어 무선 밴드에서도 임피던스는 47.15 VSWR은 1.15를 유지하고 있는 광대역 주파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 안테나를 분리하고 3번 안테나를 나눠 VNA의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VHF와 UHF의 공진 주파수 위치에 Mark 1과 2를 표시합니다 3번 안테나의 VHF 공진 주파수는 151.25MHz로 아마추어 무선 밴드를 벗어나 있지만 145MHz에서 임피던스는 51.99옴 VSWR은 1.15 이하를 유지하므로 역시 아마추어 무선 밴드에서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UHF 밴드의 공진 주파수는 평탄한 특성으로 임피던스는 47.35, VSWR은 1.15 이하로 역시 아마추어 무선 밴드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나노 VNA에서 3번 안테나를 분리한 다음 양방향 SMA F-Type 커넥터 어댑터를 4번 안테나에 결합한 다음 나노 VNA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스펙트럼에서 UHF 공진 주파수가 345MHz로 아마추어 무선 밴드를 많이 벗어나 있어서 업무용 광대역 안테나 용도로 보입니다 VHF 공진 주파수는 145MHz이며 임피던스는 50.2옴, VSWR은 1.09인데 스펙트럼에서 주파수 특성이 거의 평탄해서 VHF 120MHz에서 UHF 500MHz 범위에 임피던스와 VSWR은 기준 성능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5번 안테나의 커넥터는 SMA M 타입이므로 변환 어댑터가 필요 없이 나노 VNA 채널 제로 커넥터에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5번 안테나의 VHF와 UHF 공진 주파수는 146.25MHz와 435.25MHz이며 아마추어 무선 밴드에 근접한 공진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번과 7번 안테나는 SMA 커넥터 타입만 다르고 동일한 안테나 이어서 유사한 공진 주파수와 임피던스 및 응답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7종류의 안테나를 나노 VNA를 측정한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만들었으며 리턴 로스 값은 안테나에서 되돌아오는 반사파의 크기이므로 작을수록 안테나에서 전파 방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1번 안테나는 길이가 긴 만큼 VHF 밴드에서 방사 효율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며 다른 안테나의 방사 효율은 역시 해당 안테나의 길이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UHF 밴드에서 방사 효율은 안테나 길이와 관련이 없는 듯한 결과를 보이는데 전파 파장에 대한 안테나 길이가 비교적 짧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측정 결과를 보입니다 다음은 무전기와 더미로드를 통해 방사된 전파를 일정 거리에서 TinySA 안테나에 수신되는 신호의 강도를 측정하여 보겠습니다 나노 VNA 테스트와 동일하게 별도의 스탠드에 TinySA를 부착한 다음 USB 케이블을 컴퓨터와 연결하고 원격 제어 소프트웨어를 실행합니다 TinySA는 VHF와 UHF 수신 커넥트가 Low 및 High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VHF 및 UHF 주파수에서 각각 따로 측정합니다 VHF 주파수 수신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주파수 범위를 100에서 200MHz로 설정하고 1번 안테나부터 Low Connect에 연결하여 측정합니다 대한민국은 스페셜 프로그램으로 설정하고 2번 안테나 주파수 수신과 모니터가 공동에 연결하여 3명으로 설정한 4명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7번 안테나의 FHF 주파수 수신 성능 측정 결과를 기록하고 소프트웨어의 수신 레인지를 400에서 500MHz로 변경한 다음 안테나를 하이 커넥터에 연결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UHF 수신 성능을 측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테나별 수신 성능을 측정한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확인해 보면 나노 VNA로 테스트한 송신 성능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테나 길이가 사용 주파수 파장에 비해 짧을 경우 길이가 길수록 송수신 성능이 좋은 것은 당연하지만 잘못 설계된 안테나의 경우 그렇지 못한데 1번 안테나가 이전 테스트 영상에서 그러한 안테나로 결과가 나왔지만 알고 보니 테스트에 사용된 바우팽 UV5R 무전기의 안테나 커넥터 주변 부분의 턱이 1번 안테나와 간섭이 있어 완전히 결합이 되지 않아서 발생한 잘못된 테스트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